사진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 돼요. 가장 좋아하는 계절, 그림을 얼른 그려볼까요? 벌써요? 준비, 레디, 셋, 고! 제일 좋아하는 계절 그려주세요. 찬호, 어떤 계절 좋아해요? 겨울. 겨울이요. I like winter. I like winter. I like winter. I like winter. Winter, 굿! 찬호, 읽어주세요. Which season do you like? What season do you like? 친구들이 거의 다 그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스프링! 너무 좋아하는 친구부터 I like spring 하면서 보여줄까요? 자, 봄 준비하시고 What season do you like? 따라해주세요. 레디? Three, two, one. I like spring. I like spring. I like spring. I like spring. 제이. 세 명인 것 같아요. 네, 제이한테 제이 그림을 받았어요. 자, 우리 제이 친구 그린 거 아, 아까 사진하고 똑같이 그린 것 같아요. 와,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어떤 계절이죠? 스프링. 네.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I like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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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Good job, 제이. 너무 잘했어요. 또, spring. 그러면 두 번째 계절. 자, 누구누구 뭐예요? 두 번째 계절은? 여러분, spring이 다음에 뭐예요? 봄 다음에? 여름. 여름은 영어로? summer. Very good.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s, s, summer. s, s, summer. 그쵸? 맞죠. s, sound. 그러면, what season do you like? summer 좋아하는 사람은 크림 보여주세요. summer. I like summer.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summer. summer 하면 날씨가 어때요? it's very hot. 그래서 유미가 지금 굉장히 큰 해를 그렸죠. I like summer. I like summer. I like summer. I like summer. Very good. 자, now what's next? 가을. fall is next. So, fall. 가을 좋아하는 친구. 그림 올려주세요. 가을. 가을. which season do you like? what season do you like? 가을 한 명 뿐이다, 그쵸? 겨울이 좋아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 친구. what season do you like? 그럼, I like fall. I like fall. I like fall. I like fall. Very good. I like fall. I like fall. 가을 좋아하는 친구. 그 다음, 마지막으로.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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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yes. what season do you like? 겨울 좋아하는 친구.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I like winter. 와우. 와우. winter. 와우. everybody likes winter. let's try. 와, 많은 친구들이 winter, 겨울을 좋아해요? 와, 어디 보여주세요. what season do you like? I like winter. very nice. 저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글루 아세요? 네. 오, 와, 은지는 정말 그림 실력이 뛰어나요. 잘했어요. 오케이. Alex? yes. 다음 활동 한번 해볼까요? sure. yes. what's next? what's next? HB3 3 자, 여러분이 기다리던 기다리던 바로바로바로 fashion show. 한번 해볼까요? 와, 모델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fashion show 어떻게 지낼까요? 어, 제 생각에는 우리 Alex를 한번 변신시켜보도록 해요. 어때요? Alex를 변신시키도록 해요. 누가, 나 Alex 변신시키래요 하는 사람. Alex 변신시켜볼래요. 어, 좋아요. 그러면은 한 친구가 나올 때마다 한 친구가 나와서 하나씩 입혀보는 거예요. 알겠죠? 혹은 하나씩 쉬어도 좋고요. 자, 누가 한번 해볼까? 그러면 우리 두구두구 제가 고를게요. 우리 친구 제가 초대할게요. 모실게요. 우리 현준이. 현준이가 와서 하나 골라주세요. choose one. 아이가 우리 핑골로. close your eyes.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고 있으세요. 현준이가 골고루 올라오세요. 자, 쉬어주세요. 너무 멋진 것 같은데요? 자, 두번째 친구. 우리 Alex 어떻게 변신시켜줄까?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럼 우리, 아, 우준이. 나와요. 같이 한번. Alex도 변신시켜줄까요? 지금 너무 잘생겨진 거 아니에요? Alex를 변신시킨 것처럼 그럼 여러분도 이제 변신할 차례예요. 알겠죠? 아, 우리 Alex. 나중에 이따가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요. 알았죠? 네. 네. 맘에 들어요? 아니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자, 그래도 이번엔 여러분 차례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Alex, can you stand up? 네, 우주. 자, 맘에 들어요? No. 자, 이번에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변신하고 싶은 것을 가져갈 거예요. 자, 나는 지금 혼자 모듬으로 나눠서 한 친구에게 이렇게 Alex처럼 변신시켜서 계절에 맞는 패션쇼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팀 두 개로 나눠볼게요. 자, 이쪽 팀. 자, 이쪽. 우리 A팀 할까요? 우리 A팀 어떤 계절 하고 싶어요?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어떤 계절 할까요? 네? 다음으로 정하면 돼요. 어, 좋아요. 그럼 팀 A. 좋아요. 그럼 이번엔 팀 B. 팀 B 친구들 정할게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앞으로 나오세요. 팀 A, 팀 B 필요한 거 가져가세요. 출발. 오케이, 어떤 계절 골랐습니까? 자, 팀 A. 어떤 계절을 표현한 거예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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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름은 영어로 무엇이었죠? sunny. 어? sunny. 날씨는 sunny. 계절은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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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which, uh, what season do you like? I like summer. I like summer. 어, summer.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Good. 겨울입니다. 겨울입니다. 겨울 is winter. winter. Very good. 그럼 왜 이거 입고 있어요? 겨울이니까요. 겨울이니까, 추우니까요. It's cold. Do you like winter? I like winter. I like winter. Very good. 이거 스키 탑에 쓰는 거예요? 앞으로. 제 누나. 이거 왜 쓰고 있어요? 네? 왜 이거 쓰나요? 그냥 재밌어 보여서. 재밌어 보여서. 그리고 왜 이거 쓰나요? 겨울이다. 겨울이라서? 네. Do you like winter? Yes. I like winter. I like winter. Okay, very good. Winter, 그러면 우리는 summer. I like summer. Let's go swimming. 그러면 겨울은 뭐라고 하죠? Let's go skiing. Let's go swimming. Let's go skiing. Let's go skiing. Very good. 네, 그럼 여러분, 팀 A가 이긴 것 같아요. 팀 B가 이긴 것 같아요? 팀 B, 팀 A. A가 이겼다, 손들어보세요. A가 이겼다, 손들어보세요. 그럼 이번에 B. 팀 B. Winter, winter team 이겼다. 이제 거의 무승부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Summer team, winter team 모두 다 잘했어요. Good job. 박수, 박수.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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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rique, l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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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o. summer team, winter team 만드는 거 재밌었어요? 네. 네. 패션쇼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손님들 진짜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헤어져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바이바이 해야 되겠네요. 자, it's time to say bye bye. Oh, but what do we say? Oh, see you? 한 번 더, are you ready? See you next time! 어, 슬프지만 우리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Bye bye,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 bye!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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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니는 이, 이, 이. ri-구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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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